안녕하세요.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. 지금부터 2022년 3월 24일에 실시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지구과학원 해설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합니다. 총평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우리 풍만이들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. 지구과학원이 굉장히 난이도가 조금 낮게 출제가 되면서 우리 풍만이들이 좀 희망을 갖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이 3월 학평이 얘들아 여러분들에게 주는 큰 의미는 자신을 좀 반성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. 라는 말을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. 왜냐 3월 학평이 1등급 받았다고 해서 기분 좋지 기분 좋아. 우리는 1등급 받았다면 얘들아 그대로 가면 될 것이고 등급이 조금은 낮았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슬퍼하지 말고 자존감 떨어뜨릴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. 우리는 지금이 시작입니다. 지금부터 우리는 또 꾸준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가면서 우리는 실력을 채워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등급에 대해서 우리 풍만이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제 3월 학평에 관한 총평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. 그렇게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사실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. 왜? 아 내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어.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다 끝냈어. 그러면 조금은 쉬웠을 것이고 아 나는 1단원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얘들아 어려웠겠지. 그러니까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장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것. 이 정도의 수준의 수능이 출제가 될 리는 절대 없다라는 것.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니 조금은 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. 우선 얘들아 단원별로 출제된 경향,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1단원은 6문제 그리고 7문제, 7문제 순으로 출제가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요. 바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. 2단원에 3문제가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단원에 2문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. 1단원도 그렇다고 해서 쉬운 문제가 되었느냐? 아닙니다. 1단원에서도 얘들아 절대 연령과 상대 연령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면 오답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. 1단원, 2단원, 3단원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3단원은 얘들아 변의 물리양에 관한 계산 문제, 허블 법칙 이런 아주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는 것. 그런데 장풍이가 오답률을 분석해 보니까 얘들아 이 문제는 진짜 어려웠어. 이 문제는 어려웠기 때문에 좀 틀리는 애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우 어긋나. 무슨 말이야? 말도 안 되는 문제에서 오답률이 나와요. 이것은 아직 우리가 완벽하지 않았다.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. 특히 2번과 같은 문제는 얘들아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. 62%가 틀렸던 문제인데 어렵진 않았어요. 그런데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을까? 아직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. 그러니 우리 풍마이들은요. 이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조금 더 반성합시다. 그래. 사실 얘들아 3월 모의고사가 1단원에 대한 내용만 출제가 되고 뭐 4월이나 5월은 또 2단원 이렇게 단원별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너무나 좋겠으나 지구과학원 전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풍마이들은 1단원까지밖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, 3단원은 조금 약했을 것이고 어떤 풍마이들은 1, 2단원을 정리했습니다. 그럼 3단원은 좀 약했을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꾸준하게 외우면 까먹어. 그러니까 잊을 말하면 또 보고 하면서 우리 풍마이들이 꾸준하게 묵묵히 내 갈 길을 가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지존력으로 한번 기본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지구력,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연계 교재까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차곡차곡 묵묵히 자기의 실력을 쌓아가면 됩니다. 자 1번부터 우리 한번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대, 중생대, 신생대 이것도 얘들아 너무나 간단한 자료예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고생대가 시작한 시점 언제야? 옷, 사입고 1위로 오던 중에 아 욱신욱신합니다. 그렇죠? 그렇다면 최초의 육상신분은 A시기 이후에 그렇습니다. 고생대, 실루리아기 아 시룰아기도 하나 걸치지 않고 뿅 육지로 올라왔다. 실루리아기였었죠. B시기에 삼엽충이 출현합니까? 고3, 필갑, 빵 고생대입니다. 이 삼엽충은 고생대 때 생물 자 암모나이트는 C시기에 그렇습니다. 중생대에서 신생대에 그래서 중암공시 중암공시 장풍의 암기법을 통해서 중암공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. 고생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